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로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그때 여러가지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뺨을 때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로부터 뺨을 맞아본 일이 최근에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종에게 뺨을 맞는 일이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또 끔찍한 일이기도 합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고 또 말도 안되는 일이 예수님의 사랑하셨던 제자 베드로로부터 세 번이나 부인을 당하신 일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받으신 일일 겁니다 대제사장의 종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베드로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일을 예수님이 겪으셨는데 예수님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훨씬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무슨 정신으로 그랬을지 모를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얼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놓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가 더 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베드로가 겪었던 참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본문으로 처음 설교를 할 때 일입니다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지 그 정황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예수님 부인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많겠죠 그런데 제게 있어서 두려웠고 힘든 것은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신앙고백을 최초로 했고 그 많은 기적을 보았고 베드로 자신도 물 위를 걸었고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도 두려운 일에 닥칠 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다면 나 같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건 베드로하고 비교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무슨 말할 자격이 있겠나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은 이 본문이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마음이 확 무슨 엄청난 무게에 눌린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갑자기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 이게 끝이 아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일이 끝이 아니다 저는 그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엄청나게 기뻤고 마음이 어두우면서 빛으로 확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걸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죠 초대교회 그때 제가 저희 가족들 다 태우고 차를 운전해서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이 영감을 잃어버리면 안되겠다고 싶어서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게 끝이 아니라고 좀 써놔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라고 써놔 제 아내와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겠지만 저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실패의 이야기는 정말 끔찍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할 일이 또 있겠습니까 베드로로서는 아마 더 이상 자기가 살고 싶은 마음도 없을 만큼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22장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부터 신문을 받으시다가 베드로를 이렇게 탁 돌아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이렇게 마주칩니다 누가 보면 22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수님 베드로를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탁 돌아보았 다 들으셨다는 이야기죠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이었을까요? 베드로 너 정말 그럴 줄 몰랐어 야 너까지 그러냐? 그랬을까요? 충분히 그럴만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다 아시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너가 큰 실수라고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까지 해주셨어요 누가 보면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 본래 이름이 시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반석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름이 반석인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 아마 마귀는 배꼽을 잡고 웃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때 돌아보면서 베드로에게 눈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꼭 말은 입으로만 내뱉어야 하는 게 말이 아닙니다 눈빛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나요? 틀림없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너무 낙심하지 마 나 너 여전히 사랑한다 너 여기서 좌절하지 마 틀림없이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가 걱정이 되셨을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베드로는 열정도 대단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도 사랑도 뜨거웠어요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실패를 베드로 자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마 가련주자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정말 나 너 여전히 사랑한다 나 너 정말 여전히 믿는다 그런 눈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화를 내는 눈빛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극률이 여기는 그런 눈빛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그냥 뛰쳐나가서 그리고 통곡을 하고 울었던 거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기록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사실 이 기사는 참 어떻게 설교를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지 난감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때 교인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 저주까지 했다 이걸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기사로 인하여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마 흔들리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주저하는 사람, 나 예수의 몰라 그러고 급히 피해고 자리를 피해갔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도 그랬대 저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가는 길에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대 그러면 나도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 주변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음 지키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절대로 우리가 정주하지 맙시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하나님 버린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맙시다 베드로 보세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사도가 되잖아요 우리 절대로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람도 돌이킬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분위기였어요 초대교회 분위기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 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도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 보고는 그냥 마음이 완전히 다 녹아진 거죠 왜 복음서에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가 그대로 다 기록되었을까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들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도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예수 믿음은 다 성도예요 그런데 마귀가 진짜 웃을 일이에요 야 너가 무슨 성도야 아마 그런 마음의 조롱을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야 내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 내가 무슨 성도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성도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이유는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반드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하고 저주까지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여전히 따뜻하셨어요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따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패하고 난 안 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난 못하겠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결국 못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뭘 잘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금방 그를 판단하고 정주해요 아 안 돼 저 사람 안 돼 벌써 이게 몇 번째야 여러분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런 믿음이니까 결국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끝났나 봐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내로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꾸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 실패를 했어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낙심하지 마 너 낙심하지 마 벌써 이거 백 번도 넘습니다 아니야 너 반드시 일어나 아니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해 줄 거야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실패해도 좋다 예수님 저주해도 좋다 허락해 준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실패하고 좌절에 빠질 때 그때 나를 바라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도무지 바로 세울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영원한 실패자로 끝날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중에 스스로에 대한 실패에 대한 좌절이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꼭 베드로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생각도 안 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처럼 이런 실패를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부인하지 말아야 될 딱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꼽으라면 베드로를 꼽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으니 그러니 우리 중에 베드로만큼 끔찍한 실패자도 없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다시 쓰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는 저 자신의 좌절감 때문에 정말 깊이 낙심했던 자입니다 속으로 짓는 죄는 끔찍할 정도예요 저는 도무지 저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더러움, 욕망, 자존심 그리고 억제되지 않는 어떤 분노 제 성격적인 문제 겉으로는 사람들의 눈을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제 속 내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그건 감출 수가 없는 문제가 되죠 저는 그런 저 자신의 좌절이 있을 때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되겠다고 발버둥 쳤습니까 주님이 저를 목사되게 택하셨으니 주님이 택하셨으니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근거였어요 주님이 택하셨으니 주님이 하실 것이다 태국에서 지난주간에 아시아 2022 선교 대회가 열려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태국에 있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했고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믿을만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괜찮은 사람 믿을만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삼으라고 하시는데 누구를 도대체 제자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을 실망시킨 자입니다 배신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믿을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꾸세요 목사님 주변에 믿을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베드로가 제자 부름받았을 때 너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만나셨죠 그때 베드로는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이었어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디 성교사님 1903년 그분은 한국 교인들에 대해서 절망했어요 한국 교인, 한국 목회자들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교회 이렇게 순회하고 돌아온 날 하디 성교사님은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도대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 하디 성교사님은요 많은 사람을 출교시켰어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당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교회 나가 어떻든지 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랬던 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었잖아요 성령이 한국 교회에 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바꿔주실 거다 그 말은 아닙니다 실패자라고 예수님이 다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시면 실패자 좋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베드로로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성령을 주신다니까 모인거지요 그런데 열흘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열흘이라고 했으면 열흘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언제 성령을 주실지 모르는 그런 기다림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모여 기도합시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 저녁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고 이틀 저녁도 아무 일이 없고 3일 저녁도 아무 일 여러분 며칠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아마 제자들 중에도 동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반드시 누군가 열흘째까지 기다린 거 보면 누군가가 우리 더 기다립시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성령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나 끝까지 남아있었죠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끔찍한 실패자였으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결단으로 주님을 향한 자기 사랑으로 자기는 얼마든지 고난도 이기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이 임하시... 그게 뭔지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거라 이거 하나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 떠나도 자기는 떠날 수 없었어요 열흘이 아니고 열 달이어도 베드로는 기다렸을 거예요 왜? 너무 끔찍한 실패를 했으니까 여러분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갈망이 되니까요 예수님 그렇구나 주님이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다 이 갈망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여러분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니에게 다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짜 실망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된다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비로소 성경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사이에 시험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식이 질투할 일이 뭐가 있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겸손히 섬기고 어떤 시험이 와도 끝까지 하나 되고 마귀가 건드릴 수 있겠어요? 이것밖에 길이 없구나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얻은 유익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잘 된 거예요 이제는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 붙잡을 마음 바탕에 준비가 된 거예요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일기 쓰는 거 힘들다고 하시는 사람은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깨달아진 분은 일기 쓰는 게 뭐 어려워요? 한경직 목사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의 표상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템플턴상 기독교인으로서는 노벨상과 같은 명예로운 상입니다 그 템플턴상을 받으실 때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죠 한국교회로서는 그분이 당연히 받으실 분이죠 그런데 수상소감 수상식 때 인사를 하시면서 자기는 신사참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자기가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사이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다 그러면 그건 말할 수 없는 수치예요 그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같이 차라리 순교해야지 어떻게 신사참배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사고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갑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신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한국교회 목회사의 표상이고 템플턴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을 뵌 분들은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다 이야기하세요 어린아이 같다고까지 표현하세요 한 번도 큰소리 내거나 화내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나는 신사참배까지 한 사람이야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도 하셨는데 그건 무슨 일로 화를 낼 수 있겠으며 어떤 일로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으며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실패가 오히려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지금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자를 택하여 쓰시는 이유예요 30대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 출간하게 됐다고 추천사를 써달라고 오셨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그랬더니 은밀한 음란의 죄 지금 기독교인 아닌 사람은 물론이지만 기독교인들 특히 청년 젊은 세대 이 은란물 문제로 심각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은란물에 빠져서 거의 뭐 정말 실패자였는데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을 바라보므로 이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기록하고 책으로 냈다고 죄에서 좌절한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유명한 출판사도 아닙니다 장사나 목사님 30대 젊은 목사님 책을 온 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면서 그분이 겪었던 죄의 무너짐 그 좌절감 그런데 그런 글을 다시 일으켜 죄에서 이기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살아계신 주님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사를 써드렸어요 30대 젊은 목사님의 책이 이렇게 출간되는 일이 좀 조심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삶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만큼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복음의 능력 주님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리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체험을 주셨다면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그 목사님을 붙들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분이 있으면 한번 이 책을 꼭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평범하다 못해 아주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저 자신의 좌절감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삶 전체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으면 저는 대책 없이 무너질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에도 담대해요 이번에 아시아 대회에 가서 아주 존경받으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0년 전에 한국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렇게 자신만만 그렇게 강해 보이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랬었는데 20년 지나고 요즘 한국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렇게 겸손하다고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쓰실 모양이다 실패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영광을 여러분도 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큰 실패의 아픔이 있는 분 있습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실패자를 오히려 더 놀라웠게 쓰시는 주님을 믿으시면 돼요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제가 가정에서 이런 실패가 있습니다 제 삶에서 이런 실패가 있습니다 이걸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이제부터 주님의 증인으로 써주세요 제 실패를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럼 저를 쓰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도 그런 마음이신 분 일어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실패를 주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교회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세요 실패자를 만나 주시고 놀라웠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증인으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